안녕하세요 MBC 군주 가면회 중인 신청해주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무화역을 맡고 있는 배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제 역할을 맡은 유승호입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가은 역을 맡은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군주 막바지 촬영장 습격 네이버 V LIVE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댓글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송호 씨도 예전 해봤고 소연 씨도 많이 해봤겠지만 떨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떨린대로 가야지. 방송 4번 나자면 떨린대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 말고도 많은 해외 팬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해외 팬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영어로 하이. 시클해. 다른 나라 말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지 잘하네요. 네 그만할게요. 원래 저희가 얼굴 좀 들어주세요. 얼굴 많이 보고 싶어요. 얼굴 보여줘야죠. 원래 저희가 촬영장에서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4급 목장 입고 딱 컨셉도 잡고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비가 와서 촬영이 취소가 됐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여기가 상한 MBC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촬영장 대신 저희가 회의실을 습격했습니다. 여기는 상한 MBC입니다. MBC 한번 해주세요. MBC. MBC. 앞으로 더 짧은 시간 저희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군주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군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저희가 언제부터 했죠 촬영을? 1월. 1월부터 촬영을 했죠. 겨울 넘게 이렇게 촬영하면서 달려왔는데 안녕하세요. 각자 에피소드 뭐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액션 찍을 때 뭐 멜로신 찍을 때나 그런 거 있잖아요. 추워서 더워서 뭐. 일단은 저희가 더위와 추위를 모두 겪은 저희 지금 배우들입니다. 굉장히 사실 뭐 에피소드랄 것까지는 없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요. 겨울용으로 제작된 거거든요. 근데 여름인. 여름인 지금. 여름인 지금. 두령복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한여름에 아주 따뜻하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초시가 초반에는 두피가 이런데. 점점. 점점점점점점. 더워져서. 그렇게. 그렇네요. 뭐 소연씨는 또.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 저요? 전 글쎄요 뭐. 뭐 하겠지? 예. 없어서 만들어야 돼요. 빨리 만들어. 잠깐만. 그거. 뭐가 먼저. 최근에 있었던 그 키스 씩 있잖아요. 그거 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 장면은. 네. 두 분이 경험이 많이 없어서. 좀 힘들어 하셨는데. 최소감 잘했죠. 그래도. 우리 굉장히 잘했어. 어색해하지 않게. 굉장히 잘했고. 저는 촬영하면서 친해져서. 많이 좀. 힘들었어요. 보기가. 그. 네이킹 필름. 힘들어요. 약간. 너무 친해져서. 둘이 더 친하고 그러니까. 질투 하신. 아니요. 저는. 1%도 없습니다. 질투 1%도 없고요. 질투는 안 하신 것 같은데. 1%도 없고. 이제 우리 둘이 좀 약간 뭔가. 제일. 뭐야. 에피소드. 아 저요? 저는. 비슷한 에피소드. 더위, 추위 이런 거 있는데. 저는 한번. 승호씨가. 밤샘을 좀 많이 했던. 했었을 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승호씨가 포기하면. 저희 많은 분들이. 힘들다. 이 드라마를 포기하지 말라고. 드라마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같이 촬영하면서. 느꼈던 거. 소연씨에 대한 칭찬. 승호씨에 대한 칭찬. 일단은. 일단은. 그 군주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분들이. 다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소연씨부터 해서. 우리. 무하영. 부터 해서. 뭐. 허준호 선배님. 김성현 선배님. 너무나 많은. 배우분들이.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현장을. 또 해볼 수 있을까. 어. 라는. 어. 조금. 촬영이. 아쉽기도 하지만. 일단 끝나간다는 거에. 굉장히 큰 기쁨을. 예. 예. 너무. 진짜로 웃어버렸네. 근데. 다음에. 진짜 또. 같이 촬영하고 싶어요. 배우분들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좋습니다. 소연씨는. 일단 저도 그런데. 어. 승우 오빠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난기도 많으시고. 어. 현장에서 배려가 되게 넘치다 보니까. 되게 행복해요. 찍으면서도. 되게 고맙고. 호흡이 참 잘 만든다고 느껴요. 뭐 또. 저만 그런가요? 아유 그럼 나도. 성우씨 말고 다른 배우분들은 뭐 좀. 저희 무화 선배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현장에서 언제나 에너지를. 본인의 메이크업. 비타민처럼. 싸주십니다. 아예. 뭐 제가 뭐 한 건 없는데. 든든합니다. 어휴. 제 강요한 홍갑. 아니죠? 어 아니에요.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희 이거 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걸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 뭐. 스태프들하고. 네. 질문을 몇 개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질문을 두 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이디 프리지아님과. 제이 에이치아이 온리윤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작품을 촬영하면서. 두 분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두 분. 그리고. 현대물에서. 두 분이 또 호흡을 맞추실 의향이 있는지. 이. 이 질문의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온 백성의 소원이라면서. 현대물에서 두 분이 만나는 게. 온 백성의 소원이라고. 혹시 뭐. 승훈씨부터. 호흡이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하고. 어. 사실 이제 사극이라서. 이게 약간 어떤 멜로에 대해서. 조금. 음. 네. 한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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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씨. 소연씨. 저. 저도 그렇죠. 저도. 많은 분들이. 아. 생각보다 팬분들이. 되게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구요. 현대극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숨어빠라. 이제. 제가 성인 들고나서. 또 만나면 또. 다를 것 같아서. 느낌이. 네. 기회가 된다면. 1년만 기다려라. 하하하. 1년. 2년 정도. 2년 구체적이라고도. 하하하하. 소우씨도 군대까지 갔다 보았을 때. 뭐 시간 널널 하잖아요. 맞죠? 아 5년. 하하하하. 남아하지말고. 아니아니아니요. 아니요. 저는. 남아하지말고. 준비가 되있습니다. magint. 다음 질문. 자. 아이디. NANA님.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과 또. 반대로 가장 즐거웠던 장면 어떤 장면 있나요? 힘들었던... 대부분 힘들지 않았나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신들이 많았고 즐거웠던 게... 아 즐거웠던 거는 그 국정에서 가은이하고 저하고 이선이하고 셋이서 그 17살 때니? 그 어렸을 때를 연기했을 때가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셋이 모여서 약간 반딧불 보는 장면이라든지 그 장면 이선이하고 싸우긴 했지만 굉장히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도 되게 아름답다 우리 드라마에 몇 개 없는 아름답고 즐겁고 그런 신이니까 열심히 찍자 그랬던... 그땐 뭐 도망다닐지도 모르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럴 줄 전혀 몰랐죠 이렇게 막... 양... 어... 양...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저희가 흔한 게 아닙니다 네 선생님 받자 소개하면요 그 장면이 아역 부분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날이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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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조금... 17살 때가 마지막 촬영 아... 촬영 자체입니다 계속 성인 이제 넘어가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 장면이 유독 좀 되게... 아... 잘 찍고 싶고 재밌게 마음껏 해보자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늘 찍었지 좋았어요 힘들었던 건 이제 뭐 감정신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난히 좀 감정신이 많아요 유난히... 맞죠 대부분... 많은 분들의 아버지... 어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구요 가은이랑... 아버지... 아버지... 가은이랑 세자가 안 운 회차가 어떤 회차냐 그 회차가... 조가님이네... 맨날 울립니다 맨날 울어요 맨날 울리고... 아... 그렇네요... 자 다음 질문... 아이디 00님... 선정... 이거는... 이거는 승호씨한테 단독 질문입니다 지금... 연기 잘한다는 말이랑 잘생겼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좋나요? 잘생겼다 예 와... 구체적인 이유는 있나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잘생겼다는 말이 더 좋은 구체적인 이유는 아니 뭐... 물론 연기 잘했다는 말도 듣고 들으면 좋구요 잘생겼다는 말도 들으면 좋구요 형! 예 잘생겼던 말... 아... 전 배우라서 연기 잘한다는 말이 좋습니다 배우는 연기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정말 좋더라구요 자 다음은 소연씨한테 질문이니까요 우리가 얼굴 먹으면... 아니... 얼굴 보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예...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자 다음 아이디 소울리님... 이건 소연씨... 개인 질문입니다 자 가은이에게 질문합니다 극 중 세자와의 케미가 어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가은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장면은 무엇인지... 일단 케미는 뭐 봐주시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장면은... 글쎄요... 아무래도... 어... 바닷가 씬? 뽀뽀 씬! 뽀뽀 씬! 그게 뭔가... 그... 바다랑 배경 자체가 너무 예뻤어요 그쵸 아름다웠지? 아름답고... 되게... 못 봤던 그림이... 사극에서는 잘 못 봤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어떤 동화... 만화? 어... 만화? 동화 만화에 나오는 그런... 뽀뽀 씬이지만 되게... 이쁘고... 그림 같은 느낌... 뒤에도 너무 잘 살려주고... 그 장면의 조명이나 이런 게... 가마늘도 이쁘고... 고생 많이 하셨죠 스태프는... 음악이 딱 깔리다가 갑자기 음악이 안 나오고... 갑자기 또 음악이 나오고... 갑자기 또 음악이 나오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id... vkxl님... 이걸 바꿔서 서로... 내가 세자였다면... 내가 가은이였다면... 극중 세자 가은이가 했던... 달랐을 행동... 선택... 무엇인지... 만일... 가은이였다면... 내가 가은이였다면... 아아 내가 세자였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드라마상 진행된... 시청자들이 봤던 것 중에... 나는 이렇게 안 했을 거다... 난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런 거... 저... 뭐 있을까요? 아 이거 되게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어... 뭐지... 어렸을 때... 고백했을 거 같아요... 어떤 고백이요?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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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마음을... 계속 물어봤잖아요... 저 혼자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아 세자면? 어... 저는... 고백을 했을 거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세자가 고백을 했으면... 제가 가은이 지금 가은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 고백을 받고... 바로 결혼을 해서... 아버지들의 희생도 없고... 이 드라마를... 완벽한 해필인데... 한... 아름답게 끝내면... 그렇게 되면... 결혼해서 일어나는데... 군중 장래전쟁... 뭐... 이제... 아니 뭐... 공중 안트북이래요... 뭐... 치저근도 막... 후검 드리고 말고... 질투하고... 그런... 위험한 멜로... 예... 위험한 멜로가 될 뻔했네요... 예... 위험하네요... 진짜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위험한 쪽으로 생각하세요? 우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혈기도 왕정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 이건... 제 질문인데... 저한테도 누가... 감사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음... 아니... 그럼... 죄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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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워낙 철민 선배님이나...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하기 전에 막... 이거 짜보자... 이렇게... 감독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좀... 믿고 가는게 있어요... 철민 선배님이... 믿고 하라는대로... 때리면... 맞고... 이런거... 계속 맞고... 제가... 맞고 싶다고... 당연히 안했어요... 그 분이... 먼저 때리시더라고요... 선배님이... 그럼... 뭐... 뭐... 그쵸... 재밌는데... 아... 근데 저 궁금한거 있어... 되게 많이 맞으시잖아요... 근데 소리가... 어느정도 이제... 효과물 넣긴 할텐데... 예... 그쵸... 진짜... 그렇게 때리실거 같기도 해서... 어떤지 궁금해서... 거의 생으로 했다는 소문이 들어요... 효과물 안 넣었다는... 맞을때 몇번 NG가 난것중에 이유가... 제가 미리 쫄아서... 맞은걸 몰라야되잖아... 맞는걸 몰라야되는데... 모르는듯이 있어요... 맞다... 이거 먼저해서... 자... 먼저 알았다... 다시 가자... 뭐 이러면... 지금까지 따지면... NG꺼까지 한... 200번 넘게 맞았죠... 오... 진짜 세게... 강도가 어느정도에요? 어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손이 크세요... 오... 진짜 손이... 와... 철미섬에 손이 커서... 그리고... 멈추는게 없으세요... 아... 이렇게... 끊는게 없으셔서... 부풀 수 있는... 정말 감정이... 잘 안되세요... 부풀 수 있는... 감정이... 야구도 좋아하셔서... 야구를 좋아하... 아... 스냅프로 하세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행하실래요? 아뇨...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정도 받았었구요... 저... 마지막으로... 배우분들에게 질문하는건데... 군주란 작품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본인에게 군주란 작품... 아... 군주란 작품... 저는... 저는... 아... 저는... 어... 어렸을 때 추억같은... 어... 그런 작품이 남았... 그런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아름다... 아름답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정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 아름답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고... 어... 그런것처럼... 저뿐만이 아니고...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렸을 때 추억같은... 군주란 드라마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지인분들과... 군주 이야기를 할 때... 즐겁게 얘기할 수 있고... 그쵸... 너무 즐겁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연씨... 어... 되게... 경건해졌어... 분위기를 그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아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매력이에요... 이것도 매력이죠... 저는 이런거 못해요... 이렇게 경건하게 만들 수가 없고... 소연아... 아니...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경건하게 안 만들려고... 네... 소연씨... 저도 약간 비슷해요... 그냥... 성장기 같은... 그런 드라마? 아... 단순히 정말 뭐... 영웅을 그린 드라마라기보다... 정말... 인물들의 성장을 담았기 때문에... 성장기 같은... 그런 드라마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은 어떠신가요? 저요? 저한테는... 뭐... 제가... 나이는... 여러분보다 많지만... 활동을 더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더 큰 시작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더 큰 시작... 시작은 했었지만... 더 큰 시작이고... 아직 뭐... 제가 뭐... 터닝포인트 이런 얘기할 때까지는 않은 것 같고... 더 큰 시작으로... 어... 기억에 남았으면... 네... 저도 좋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자... 이제... 지금 막... 댓글들 막 써주시고 계신데... 자... 이제 댓글... 정확히 질문 달아주세요... 이제 댓글 보면서 저희가 대답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궁금했던 것...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네... 뭐... 베트남 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손아트 한번 해주세요... 네... 손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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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영어로... 제가 영어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아유... 현대물로 로코 해달라는 또...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또... 로코... 로코 좋습니다... 노래 불러다니는 팬들이 있는데... 이번에... 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맞아요... 소연씨가... OST 녹음을 했어요... 공개가 안돼서... 뭐 이렇게... 한 두음... 두음절 정도만... 두음절... 아직도 아니고... 두음절 정도만... 두음절이요? 아... 그래도 이거는... 이들이 맛보게 하는 짐이 없으니까요... 다음주에 꼭... 다음주에 음악 공개되니까... 그때... 네... 또... 윙크 한번 해달래요... 소연씨... 아... 윙크요? 네... 혼자... 그냥 같이 할게요... 알겠어요... 같이... 같이 할까요 그럼?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넷... 저... 오빠... 오빠 했어? 아... 했지... 아이... 그럼... 아... 아... 잘생겼다... 승호... 아... 소연 사랑해... 가은이... 예쁘다... 아... 이상형! 저 궁금한게 있어... 이상형이 되게... 파란만장이더라구요... 이상형이 파란만장... 아니... 이상형이... 아니... 이게... 아니... 아니... 그냥... 난 내가 좋으니... 나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 기사에 그런게 있나요? 이상형이 파란만장하군요? 아... 아... 어떤... 외모적인 분... 인생이 좀 파란만장한 분이 그러시는건지... 뭐... 인생이... 인생이... 아... 뭐야... 나... 나... 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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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파란만장한 분으로 déclar하시는건지... 아니... 아 그게 아니라... 변천사가 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빠 이상형이... 아... 어릴 때부터... 이상형이... 아... 아... 이상형은... 저요... 소연 씨죠... 여기 저희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너무 옆에 있어서 뽑았다 이런거 아시나요? 이거 지금 승훈씨 핸드폰으로 하는거잖아요 아 이거 오빠 핸드폰이 흔들리는데요? 휴연씨가 이 강의 휴연씨 이상형은 얼마전에 인터뷰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이상형이.. 인터뷰요? 뭐라그랬지? 그냥 하세요 이상형이 어떻게.. 저 승후봐요 만나라고 둘이요 뭐하냐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 오빠가 이렇게 결정을 한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거 다른 질문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본게 OST 들어보셨죠 다들? 어느 OST가 가장 좋으세요? 아 하나를 뽑기는 좀 어려운데 아 그냥 저는 다 좋지만 그 양요섭님이 나무라고 자작곡을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자작곡으로 OST를 이렇게 해주신걸 처음 봐서 되게 감사하고 되게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양요섭님 이걸 보기좋을텐데 안 보셔도 감사합니다 승훈씨는 어떤 OST 기억에 남거나 더 저는 뭐 저희 OST는 다 좋은데요? 너무 드라마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어느거 하나 예 웃고 볼 수 없다 웃고 볼 수 없다 웃고 볼 수 없다 너무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좀만 더 읽어볼까요? 또 뭐 베트남 팬분들한테 수능 잘 보시라고 수능 잘 보세요 아 수능 잘 보세요 수능 잘 보시라고 수능 잘 보세요 수능 대박 각 나라 팬들한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베트남 분들 아시대로 베트남 분들 얘기했는데 일본만 하시네요 예 잠깐만 어... 아니? 베트남.. 베트남어를 아시나요?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사랑합니다 베트남 팬분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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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밥 먹었네요 식사하셨어요? 네 아까 네 식사 함께하러 이동하시죠 네 지금요? 끝나봐 이동하시고 자 이번엔 댓글은 이정도로 아 이정도로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서 지금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요 자 이번에 할건 OX토크입니다 자 OX토크 자 군주 관련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해볼 수 있는 OX토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린 질문에 손으로 OX를 그려주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군주에서 꼭 친해지고 싶은 배우가 있었지만 아직도 어색하다 하나 둘 셋 자 있어요 자 있습니다 자 승호씨부터 어떤 부분인지 좀 나요? 네 나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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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놀랬어요 아니 이상형이다 뭐 어떻다 했는데 어색하다 보니까 예 승호씨가 어떤 배우가 저는 그 메창 아 제가 왜냐면은 그 누나하고 이제 말을 놓기로 했었는데 편하게 이제 서로 놓기로 했었는데 지금 촬영이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말을 좀 못 넣고 있습니다 서로 아 그래서 좀 그래서 조금 채영씨도 손우씨한테 네 그래가지고 누나들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조금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군 소연씨는 어떤 분이 저는 화군언니 소희 소희씨 제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막 저희 넷이 뭐가 많겠지 이랬는데 없더라구요 정말 없었어요 언니랑 붙는 장면이 붙어도 뭐 서로 막 째려보기만 하고 질투하고 한명 저기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막 되게 떨어져 있었어요 땅 땅 예고에 나왔는데 땅도 맞고 땅도 맞고 실제로 맞진 않았어 고니가 막 저 여자 없을까요 이러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너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인공 죽인다는 얘기를 그때 부럽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어요 이제 또 앞으로 또 친해질 기회 많잖아요 그럼요 소희씨 다 어? 선배님은 저요? 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니 좋은 거래 좋은 키 다 좋죠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좀 좋은 포옹력이 있어서 다 좋죠 저희는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우리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구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구요 농담입니다 자 다음 질문 성별을 떠나서 본인분들이 맡으신 배영 말고 가장 욕심나는 또는 가장 연기해보고 싶은 군주 캐릭터가 있다 하나 둘 셋 근데 이번에 소희씨 어떤 일단 저는 한 개만 얘기해야 돼요 편하게 뭐 저 두개 두 분 있는데 어떤가요? 화군언니랑 청운 오빠 아 화군 캐릭터는 왜 화군 캐릭터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군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한 사람한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는 사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고 뜨거우면서도 되게 매력있더라구요 네 그런 부분이 완전 세자 덕후죠 맞아요 세자 덕후죠 일방통행 수진이 없는 다른 여자 좋다는데 꿀하지 않고 더하러 스포일러를 할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아예 뭐 어쨌든 연기하면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그쵸 아 저는 그렇게 괜찮다고 맞다 죄송하다고 하던데도 약간 미안해요 지금 지금 그렇지 괜찮은 사람들이 자꾸 돈 넣어주는 것 같지 이거 가시라고 괜찮다고 하라고 괜찮다고 아 제가 택시비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아 이런데 실제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 중간에 이렇게 서있는데 되게 뻘쩡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 그리고 저기 청운역은 또 왜? 청운역은 그냥 그런 호위무사처럼 멋있는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호위무사처럼 칼도 액션도 해보고 그런거 그렇습니다 오빠는요 저는 이선 이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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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제 연기를 해보니까 어 이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아픈 인물이에요 굉장히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음 제가 연기하면서 되게 마음이 찡했거든요 이선을 보면서 제가 이선이 형을 보면서 더 그러니까 인피니트 엘씨를 보면서 더 제가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되게 한켠으로는 되게 부러운 캐릭터고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 저런 좀 어 가슴 아픈 되게 그런 인물도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걸 해보고 싶어요 이선 아니면 세자역을 해보고 싶어요 어 왜요? 잘생긴 분위기 하니까 저는 가면을 계속 쓰는거에요 저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안 벗는거에요 가면을 얼굴 나올일이 없는거에요 보부상 불형이 돼도 가면을 쓰고 있는거에요 계속 난 세자다 세자다 해도 배트맨처럼 약간 배트맨 느낌으로 예 그렇게 하고 배트맨에서도 가면을 계속 쓰시는거에요 예 아 그러네요 어쨌든 저는 가면을 계속 쓰면 네 재밌을거 같아요 자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군주촬영을 하면서 가슴이 떨렸던 순간이 있었다 설렜든 무섭든 소름이 돋든 이런 가슴이 막 떨렸던 순간이 있었다 촬영하면서 하나 둘 셋 이잠 이잠 오빠 같이 촬영을 한게 세번? 세번정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부모님 전상서를 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 자랑했는데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제가 작품을 했었는데 선배님이랑 그때는 아니 당연히 아버지고 자식 아들이고 하니까 웃으면서 해주셨던 그 기억만 저는 가지고 이렇게 제가 커서 만났는데 와 정말 떨려가지고 막 등에서 땀이 흐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연기하면서도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무서울지 몰랐어요 선배님은 저는 대목 선배님하고 마주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극상에서 거의 없는데 대기실에서 몰입해 있으신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되려 무서운건지 대목 느낌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카리스마가 진짜 최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는데 진짜 좋으세요 진짜 좋으시고 딱 진짜 최고 분장 지우고 딱 항상 웃으시면서 맞아요 되게 좋아요 잘해주세요 소윤씨는? 저는 말 탔을 때 왜요? 말 탔을 때 저 말을 말 연습을 했었어요 촬영 전에 이렇게 말은 아니지만 했었는데 막상 말이 정말 빨리 달리니까 그 말이 지쳐요 지치니까 몸부림을 치잖아요 싫어서 그럴 때 정말 처음으로 진짜 생명의 위협에 낱말을 하는거 아닌지 진짜 이걸 얼마나 더 타야되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디로 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말이 또 어디로 말 시키지 않은 짓 하고 그럴까봐 맞아 그래서 불안함 그게 있죠 그래도 오빠랑 같이 해서 그나마 진짜 혼자 타는게 아니어서 두 분 같이 이렇게 그렇군요 자 OX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이제 군두 막바지 촬영장 슬껴 저희가 이제 준비한게 끝났습니다 아쉽네요 벌써 정신없이 질문도 받아보고 뭐 OX도 해보고 이렇게 댓글도 보다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요 아직도 물어보고 싶으신게 많으셔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라이어티쇼도 나와주세요 근데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버라이어티쇼도 아유 승호야 사랑해 밖에 천둥친다 밖에 천둥친다 아 귀여워 네 여전히 아 예 한국본역기 돌리셔서 OST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누가 승호씨가 그 아 나 엄마가 밖에서 노래 부르지 말랬어 소음공이라고 하지 말랬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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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부모님완아의 약속은 종방연때 종방연때 제가 들어보고 인스타 이런데서 한번 소감을 한번 남길게요 승호씨나 소연씨 노래를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고 올려도 될거 같다 동영상은 한번 컨펌을 받고 이분들의 컨펌을 받고 올려도 되는지 한번 보고 그때 한번 눈이 같은 일본해졌어요 노래는 도저히 소음공입니다 소음공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가지마 이제 들어가는데 아쉽다 이제 들어왔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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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아무도 안계신거죠 그 설정이 뭐 좀 더 해야 되나요? 안된다고 아 안된다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다음방송이 누구에요? 다음방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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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요? 그래도 안된다고 아 이거 어떻게 지금 들어오신 분 이것도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될거 같고 또 나중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말투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저희만 있는거 아니었어? 또 누가 추억 나와요 아이고 와 연출분가 말도 안스레 하지 말라고 저를 녹여보고 계시네요 네 뭐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당연히 추가곡 아니더라도 군주 말고도 다른 작품 뭐 소윤씨 앨범 발표 현장 라이브로 한번 가나요? 승훈씨 뭐 자동차 시승식 뭐 이런 데서 그런거 하면서 시승식 V라이브가 꼭 이런걸로만 안해도 되잖아요 맞죠? 어 왜 어쨌든 이제 오늘 어떠셨는지 어떠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승훈씨부터 저 오늘 제가 사실 V앱을 이게 두 번째로 해보거든요 사실 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게 저는 사실 없다보니까 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이 드라마를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신지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제야 조금 아 우리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짧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여기 군주 촬영하다가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참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기도 한데 다음에 또 이런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비 오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방송 어땠는지 얘기해달라니까 아직 끝내려고 하시네요 두 분이 그래서 네 어떻게 아직 더 뭐하니 얘기해 아직 드라마 끝난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드라마 군주 팬들에게 군주 팬분들이 한 마디 끝인사 네 소연씨부터 끝인사 방금 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 얘기하려다가 네 끊기가 좀 모여서 못했는데 네 군주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주가 몇회죠? 이번주가 잠깐 이번주 수요일이 29 29 30 어디서 막 많은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번주 수요일이 29 30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오빠가 해주세요 과연 갑자기 뭐야 우리의 세자가 진정한 군주가 되는지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더 재밌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구요 마지막까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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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주세요 진짜 재밌을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군주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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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